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 댄스입니다. 오늘 작품은요. 임프로버 레벨의 32카운트 투월 작품이고요. 탭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뒤로 돌아서 설명하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부터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포드 왼발 포드 셔플 셔플 스텝 오른발 포드도 쉬고 왼쪽으로 1분의 1 턴 피벗텀 오른발 퀵펄 스텝 퀵펄 스텝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1 섹션 2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돌면서 투게더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자 이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투 쓰리 포 앤 파 시 세븐 에이 앤 원 자 섹션 3 가겠습니다. 홀드 한 박자 있고요. 왼발 볼 포드 자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백 하면서 왼발 뒤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자 3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2 앤 3 4 5 6 7 8 섹션 4 가겠습니다. 오른발 사이드 포인 홀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홀드 투게더 오른발 힐 터치 투게더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전진 왼발 투게더 놓으면서 오른발 히치 자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4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2 앤 3 4 앤 5 앤 6 앤 7 8 4번까지 다 배우셨고요. 뒤로 돌아서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풀카운트 7 8 1 1 2 3 4 앤 5 6 7 8 앤 1 2 3 4 앤 5 6 7 8 8 1 2 앤 3 4 앤 5 앤 6 앤 7 8 자 앞에 정면 보고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갑니다. 7 8 1 2 3 4 앤 4 6 7 8 1 2 3 4 앤 5 6 7 8 1 2 앤 3 4 5 6 7 8 1 2 앤 3 4 앤 5 앤 6 앤 7 8 자 카운트 설명과 스텝 설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뱅 데모 영상 함께 봐주세요.